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느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국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치마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의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즈마일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미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일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정하는 기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완전히 각인되는 기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이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아브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횃불 언약은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과의 계약입니다. 아브람의 인격, 아브람의 수준과 관계없이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가나님의 강한 의지가 숨겨진 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84세예요. 오늘은 몇 개월 후, 횃불 언약을 맺은 몇 개월 후에 아브람의 불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목이 아브람의 불신앙입니다. 지금 15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몇 개월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람이 애굽녀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16장에는 연대에 관한 부분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일을 낳을 때 아브람이 가난한 땅에 정착한 지 10년 후였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브람을 통해 이스마일을 낳았는데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86세였더라. 그러면서 16장 마지막 절을 통해 16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17장에 1절에 보니까 아브람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말은 아브람이 86세 이스마일을 낳았는데 13년 후인 아브람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이 불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심령에 영향을 줬던지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한 번의 불신앙.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어떤 사건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기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람의 불신앙입니다. 16장 1절에 아브람의 아내 사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이자스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야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처불어준 때는 아브람이 가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성경은 16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람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때 사례의 나이가 74세입니다. 아직 무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하가리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하가리 누구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이 기근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구한테? 애굽왕 바로에게.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사례를 처불어 사례를 처불어 맞아드리면서 아브람을 후대합니다. 그때 선물이 뭐냐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바로가 아브람에게 줍니다. 이때 노비가 있었는데 그 노비 가운데 한 사람이 애굽 여자 하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16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은 아브람의 아내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자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집으로 여길 정도가 아니라 신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까지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가 74세예요. 보통 아브람 시대에 여자들이 결혼할 때 시집을 갈 때는요 10대 후반에서 늦으면 2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결국에는 뭐죠 결혼한 지 거의 50년이 됐지만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에 의해서 저주받았구나 징계받았구나 그 여자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자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람 나이 75세 때 하란에서 아브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게 지금 9년 전에 주신 메시지예요 아울러 83세 때 1년 전에 주신 메시지도 하나님의 해부로 높은 산지에서 아브람에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티끌을 셀 수 있느냐 너의 후손도 그렇게 되리라 이게 1년 전에 주신 메시지예요 또 몇 개월 전에 하나님이 아브람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브람 나이 84세입니다. 몇 개월 전에 아브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상속자는 다메색 사람 엘리에셋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랍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어요. 아브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부인 사례 말을 듣고 하가를 처부러 취하는 중대한 실수가 지금 16장에 되어집니다. 사라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아니하셨구나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75세 때 하란에서 83세 때 헤브론에서 84세 때 헤브론에서 주신 메시지에 당사자는 누구냐면 아브람입니다. 언약 체결은 아브람과 맺은 거예요. 그럼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아내한테 전달했을 겁니다. 사례 입장에서는 직접 들은 메시지가 아니라 아브람에게 간접적으로 들은 메시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달을 할 때 그 핵심이 희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1대에서 2대로 내려갈 때 2대에서 3대로 내려갈 때 희미합니다. 그래서 언약 전달자는 어떤 심령이 있어야 되냐면 한이 있어야 돼요. 어떤 한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적 한을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달할 때 사람은 받는 사람은 심해지거든요. 지금 사라의 생각은 스스로 인정합니다.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왁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10년 전에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또 1년 전에 해보론에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얘기했지 않느냐 또 몇 개월 전에 당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스스로 결론 내립니다. 이 말은 본인도 알아요. 뭘 압니까 자기의 육체적 상태를 압니다. 폐경이 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이 부분도 포기가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한계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절망의 선입니다. 인간은 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라는 것은 절망의 선입니다. 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내가 절망하는 순간 보이는 것이 옆이 보입니다. 누가 보였죠? 애금 여인 하갈 젊은 여인 하갈 아기를 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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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갈이 보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무엇인가 차이점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2사에서 55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불이한 너희들아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 내 생각을 고치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나와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지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난 자식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개월 전에 하나님의 질문한 것이 창식 15장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주지 아니했으니 내 상속자는 다메색 사람 엘리에셋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답변해 주신 게 무엇이죠?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내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사라의 시간표는 뭐지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제 폐경된 겁니다. 도저히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육체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엔 어떻게 해요? 젊은 애굽녀인 하가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자. 왜냐하면 사라의 마음속에도 가문의 대를 이유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 몸에선 안 되니까 사라의 방법은 당시에 관습을 따른 겁니다. 그 관습이 뭐지요? 축첩제도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 자식은 첩의 자식이 아니라 주인의 자식입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이 축첩제도를 통해서 가문의 대를 이유려는 사라의 강한 의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라의 생각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거부하지 않고 들어요. 아니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종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3년 된 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양과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반으로 쪼개라. 쪼갠 거예요. 그 짐승에 쪼갠 사이로 횃불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고 횃불만 왔다 갔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쌍방간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의식을 치렀지만 그 내면은 뭐죠? 하나님 본인과의 약속이에요. 너의 육체와 상관없이 너의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내가 성취하겠다. 누구와의 약속이죠? 본인과의 약속. 그걸 보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0년 전 아닙니다. 1년 전도 아니에요. 몇 개월 전에 맺은 약속.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못한 이 횃불연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장이 뭐죠? 영광스러운 경험 뒤에 16장에는 유혹이 온 겁니다.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16장 17장 18장 계속 가정의 위기가 오고 더 나가서는 지금도 잘못된 이 불신앙으로 말하면 아마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엘리아도 마찬가지죠. 갈맨산에서 바할 선지자 또 아스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이때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죽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그 후에는 어찌여 죽기를 구합니다. 베르도 마찬가지죠.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 이르렀을 때 어떤 제자도 고백하지 못한 고백을 베드로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결탄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타나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너가 거역하는 도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최고의 위기가 빠지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감으로 말리미암아 열국의 어미 사례를 애굽 왕한테 빼앗길 빼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애굽여인 하갈을 통해서 미디메조상 아브라함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열국의 어미 사라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서 이삭을 출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인데 지금 애굽왕 바로가 열국의 어미 사라를 빼앗으려고 했고 애굽여인 하갈이 미디메조상 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을 빼앗으려고 한 겁니다. 성경에 종종 애굽을 세상으로 표현하고 바로를 사탄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빼앗는가 우리의 자식을 누가 빼앗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 속에 있는 우리를 우리 심령을 누가 뺐습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사탄입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심령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열국의 사라를 빼앗은 것처럼 애굽여인 하갈이 미듬메조상 아브라함을 빼앗은 것처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가 그 여정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84세 사라의 나이 74세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지속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1월달에 2021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에 대한 결단 헌금에 대한 결단 기도에 대한 결단 성경 읽기에 대한 결단들 지금 4개월 흐렸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지속이 안 됩니다. 왜? 세상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야지. 내가 하루에 어느 시간에 하나님과 일대일 교제해야지. 결단했지만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 삼습니다. 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0년째 되던 해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묵시라는 건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을 얘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르겠고 결코 거짓되이 아니하리라. 비록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즉 인간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지 아니했을까.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육신 육신이 즉 태의 죽음 철저하게 끊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기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방법이 중지된 상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와 인간의 사고를 볼 때 주변 사람이 볼 때도 도저히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는구나. 모든 것이 중지된 상태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 받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언제 하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어떤 분이 카톡에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 발판이 돼서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런 언어가 나오고 그런 멘트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의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왜 들렸습니까? 고난이 오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란을 떠났습니까? 하란의 15년 동안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언제 하란을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데라가 죽자마자 그때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안 했던 기도가 고난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전의 관심은 물질이었고 친구였고 술이었고 도박이었고 세상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가정에 고난이 왔어 부부 사이에 고난이 오고 자식에게 고난이 오는 순간 세상의 것들이 중지되어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읽지 않았던 관심의 대상에 들지 않았던 이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언제? 고난이 왔을 때. 강난을 통해 선포됐던 하나의 말씀이 언제 들립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고난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고난 오기 전에 문지 오기 전에 영적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다른 것은 지속이 가능합니다. TV 보는 것 지속이라는 단어 쓰지도 않습니다. 저절로 보게 돼요. 세상 문화 세상 음악 세상 영화 세상의 것들 보고 싶은 거 이건 지속이라는 단어가 해당되지 않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 관심이 갔습니까? 언제 기도에 관심이 갔습니까? 언제 전도에 관심이 갔습니까? 언제 직분에 관심이 갔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열리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축복 축복이 뭐냐 예수님이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메시지 산에서 했기 때문에 산상설교 산상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 5장 6장 7장 8장 그때 처음 시장이 뭐냐 복이 무엇인가 어느 수만의 관중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느냐 그 첫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저의 것이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언제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가 심령이 가난한데 언제 가난해집니까 내 것이 중단되는 순간 내 의지가 중단되는 순간 내 사고가 중단되는 순간 나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성공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중단되는 순간 심령의 문이 열립니다.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 상생의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시간을 내서 이게 10분짜리입니까 아니 이게 30분짜리입니까 1시간짜리에요 이걸 듣는다 이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내가 우리 딸한테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딱 보니까 어 1시간 넘네 딱 덮더라고 아니 영화는 1시간 더 보고 유튜브를 1시간 보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걸 묵상하는 시간 이걸 준비하는 시간 여기에 관계된 책을 읽는 시간 일주일에 두 번 한다는 게 굉장히 벅창 느끼는 거예요. 또 지역 전도 캠프단 메시지도 준비하고 또 해외에서도 민수기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오는데 시작을 못하겠어요. 한 번 시작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투여해야 돼요. 근데 어쩔 때는 지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게 복이구나 이게 목사에게 가진 하나님이신 복이구나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의 말씀에 집중해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심령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자녀를 봐요. 말씀을 보면서 아내를 봅니다. 말씀을 보면서 가정을 봐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속적인 하나의 말씀에 묵상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살아 생각대로 될 줄 알았지요.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될 줄 알았지요. 창세기 3장의 세상이 왜 힘드냐.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살아의 예측에서 어긋납니다. 아브라함의 예측에서 어긋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치마했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치마였다. 여기 동치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상적인 단어예요. 들어가다, 들어오다. 다른 말로 하면 이례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어떻게 한 집에서 생활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사례가 본 거예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여인 하갈을 사랑하는 남편한테 줬는데 같이 생활한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여자의 마음이 어떠겠냐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임신했어요. 하갈도 좋아하고 아브라함도 좋아했겠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입니다. 84세가 임신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가문의 대를 잇겠구나. 이것이 인정되는 순간 온 가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에 빠졌겠죠. 얼마나 가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가정불화의 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임은 애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리고 사도행정 19장에 보면 바울이 예배소 주역에서 3년 동안 사여갑니다. 거기에 거대한 신전이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저렇게 큰 신전을 지었을까 그 신전인데 그 신이 누구냐면 아데미입니다. 그 아데미 신을 은으로 만들어서 가정의 못입니다. 그 아데미 신을 보면 여자입니다. 그런데 유방이 12개가 넘어요. 뭘 상징합니까? 다산을 상징해요. 모든 신들이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그 재앙의 주체가 다 신이었습니다. 신 우리가 아는 파리 재앙 애국인들에게 파리는 신이었어요. 왜? 파리가 구더기를 낳을 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산을 상징한다고 해서 파리가 신이에요.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개구리도 신입니다. 왜? 개구리 알이 엄청나게 많이 낳지 않습니까? 다산을 상징해요. 다곤신이 뭐냐면 개구리 신이에요.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다산은 신의 축복이다. 그러면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애국녀인 하갈이 어떻게 해요? 여주인을 무시한 겁니다.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겁니다. 아마 생각했겠죠. 노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아들을 낳는다면 자기가 안주인이 될 줄로 생각했겠죠.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다 직역하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 때문이로다. 아니 하갈의 임신을 통해 다 기뻐했는데 이제 가정 불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남편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왁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생각대로 임신했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한 겁니다. 우린 여기서요 창세기 3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 내가 주인공이었거든요. 내가 결정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창조한 여자로 인하여 내가 먹었습니다. 즉 당신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20대 손 아브람도 이 죄 속성에 따라서 문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한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주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여자는 종에 불과하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책임을 회피합니다. 얼마나 악한 본성입니까? 아내는 자기가 결정해서 그래서 임신했는데 남편한테 책임을 돌립니다. 당신 때문에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의 삼장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문제가 오면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오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교육이 있을 겁니다. 이게 보금 가진 사람의 생각인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문제 오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성도들의 갈등을 보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성도가 투자해서 여기 투자하면 돈을 벌 겁니다. 손실되면 당신 때문에 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심룡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24시간이나 시간 속에 내 생각대로 산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 문지오면 나타나는 반응이 누구 때문에 아니면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는데 이 학대라는 이 단어가 상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메 얘기한 거예요. 너희 너희 후손들이 애국에서 이런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몇 개월 동안 당한 그 모욕과 수치를 하갈에게 갚는데 얼마나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든지 하갈이 도망가버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당한 모욕을 그들 어떻게 해요? 안갚음을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타민 C를 먹으면 왜 비타민 C가 좋냐. 비타민 C를 먹으면 3개를 먹든 4개를 먹든 비타민 C를 먹으면 축적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소변으로 흘러보냅니다. 그런데 상처라는 것은 내가 받았다. 그럼 상처는 비타민 C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쌓입니다. 쌓여요. 쌓였다가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폭발할 때 대상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폭발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부부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이 있어서 은행에 담보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에서 월 월 생활비를 집 담보로 해서 매월 얼마씩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럼 아내에게 그것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인만 받으면 돼요. 사인만 받으면 아버지의 집이 어머니에게 상속되어서 어머님도 동일하게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생활비가 나옵니다. 그 자식들이 사인만 하면 돼요. 그 세 명의 자식이 있는데 막내가 부모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인은 안 해주는 거예요. 상속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 명의로 집이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해요? 대출을 갚아야 되고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아들이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상처를 받았길래 부모가 쫓겨나도 관심 없어요. 사인 안 합니다. 얼마나 상처받았길래 그게 가정의 모습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상처를 줬겠습니까? 자식은 또 그 상처를 쌓아놓고 결정진 순간 어떻게 해요? 안 갚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모습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그래 상처에 공격성이 있습니다. 하가는 임신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학대인지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하갈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도망간 그 하갈에게 임지하시는 모습이 7절에서 17절에 나와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간은 배신할지 언정 하나님은 찾아오시는구나.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종교는 내가 갑니다. 내가 위로받기에서 갑니다.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찾아가는 종교인데 복음은 찾아오시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서 늪에 빠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도망간 것이 어디입니까? 술길이라고 그래요. 술길 술길이 어디냐면 헤브론에서 술길까지 도망친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학대 못 이겨서 이 술길로 왔는데 이 술길은 우리가 말하면 길입니다. 길 우리가 말하면 애국길이에요. 애국길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애국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보따리 세상들이 이동하는 애국 키리오스 이 말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국으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애국으로 내려가는 경계 지점인 이 술길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 가치 없는 종 그것도 주인에게 도망친다. 이거는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찮은 종에게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종이에 불과합니다. 하찮은 존재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죄로 많으면 아마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은 저주 재앙 지옥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찮은 존재였다니까. 이 여인이 주인에게 잡히는 순간 이 여인은 죽습니다. 하찮은 여종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찮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수하에 복종하라. 그 전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행선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었죠.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너의 위치가 어디였느냐 너 어디로 가느냐 지금 애국이라는 것은 우상과 죄의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나무에 숨은 아담을 몰라서 하나님 물어봤겠습니까 너의 원래 위치가 어디 였느냐 네가 나와 교제했고 나와 사귐을 가졌고 에덴 동산의 통치자로 다스린 자로 마음껏 누리며 축복을 받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나를 떠났구나 너의 원 위치가 어디 였느냐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스스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으셨거든요 아담은 내가 벗었음으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나 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였는데 아담의 마음은 뭐였죠 벗은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녀의 하갈을 통해서 너 자신을 돌이켜보라 그때 하갈이 뭐랍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한 나이다 여주인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된 겁니다 언제 임신했을 때가 아니라 학대를 받아서 도망친 광야에서 헤맨 그때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깨달은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언제 깨닫냐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언제 내가 느끼냐면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나의 신분을 확인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때 내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잠식되어질 때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데 내 생각대로 안 되구나 경제도 안 되는구나 직업도 안 되는구나 직장도 안 되는구나 인간관계도 안 되는구나 자식교육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 고난 속에서 뭘 느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걸 가장 많이 발견합니다 여주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언제 자기 위치를 깨달았습니까 도망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는 추인의 종이다 너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보는 것들이 너무 갖고 싶어도 내 위치는 어디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수를 주었노니 내가 아무리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한 부분에 불과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16장에서 하갈이 사례를 멸시함으로 배척을 당했고 그런데 21장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으로 그 가문이 다 추방당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적인 부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누굽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인격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났다는 건 이삭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입니다 이삭은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라를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신 거고 장사하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걸 하갈이 몰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갈을 축복하십니다 왜 하갈아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언약의 후손이 아니지만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갈의 후손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와의 사자가 또 그 얘기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스마일 해라 처음으로 수태고지에 대한 그 부분이 언급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름이 고지되는 거예요 삼손도 수태고지였고 세례요한도 수태고지였고 그리스도도 어떻게 수태고지였거든요 성기의 첫 번째 수태고지가 이스마일 이스마일 그래서 이스마일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이 들락이라는 것은 거칠고 난폭한 자를 상징할 때 얘기합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의 손이 주변의 사람을 치겠고 주변 사람도 그를 칠 것이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말은 몸을 얘기합니까 이스마일의 후손들이 주위 사람들과 불화할 것이다 누굽니까 아랍인 중동인이에요 들락이처럼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난폭합니까 얼마나 침략 근성이 강한지 몰라요 성경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고 여러분 아수르를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수르의 침략 정책이 두 가지로 압축되어 첫 번째는 뭡니까 포악 정치 포악 정치 주변을 침략할 때 문을 열어주면 성을 열어주면 그들을 살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국류를 펼쳤지만 문을 닫고 대항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상체로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죽여요 그 두 번째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주변에 있는 그 침략지를 어떻게 해요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타국에 있는 사람들 대로 하다가 같이 살게 합니다 왜 하나로 뭉치면 대항하지 않으니까 혼혈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가 혼혈 정치로 말리미암아 된 족속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얼마나 침략 근성이 강한지 모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세계 여러분들 화약국 어딥니까 중동 아닙니까 지금도 얼마나 이란 이라크 오만 시리아 시리아가 지금 수도가 다마스쿠스 다메색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그 정도로 난폭하고 잔인하고 침략 근성이 강합니다 누구의 누가 선조냐 이스라엘이 선조예요 지금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간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말은 원어적 의미는 면전 즉 이스라엘 후예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면전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은 다 중동 사람 아닙니까 이란 이라크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애국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부분을 받고 나서 하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가 합니다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이 어떤 뜻입니까 엘 엘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로일은 감찰하다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인생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해주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원래는 술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스스로 정한 거예요 감찰하신 하나님의 의문이라고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보잘것 없는 여종 학대받아 도망친 여종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 감찰하시는 우문이라고 해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습니다 애굽여인 하가는 누구를 상징하냐 우리의 원래 모습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원래 모습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술길이라는 이곳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성경의 성경의 이름이 바꿔집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85세 때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1년 후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일을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스마일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게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연대가 언급됩니다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그런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이 불신앙이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끊어버렸던지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간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스마일과 그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온갖 전쟁과 테러와 분쟁들도 인류 역사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죄의 씨앗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죄의 씨앗이 되물림 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임신으로 말미야마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복음 받게 주어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성격 잘못된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흐름들 또 내 속에 예수를 연결받지만 여전히 각인된 잘못된 언행들 습관들 사고들 물질관들 인간관들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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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거 아니고서는 세포 세포 속에 숨겨진 세상이 모르는 의학이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돼 절대 자녀에게 대물임 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갈라데아 4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비우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기서 여자들이라는 것은 하갈과 사라를 얘기합니다 이게 두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하갈을 율법으로 비유하고 사라를 보금으로 비유합니다 갈라데아 4장 26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즉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이 사라 이 사라는 자유자다 이 말이에요 즉 율법은 하갈이고 보금은 사라라 이삭과 이스마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정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 있는 자 사라에 의해서 낳은 이삭 여정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종과 자유자의 신분을 비교하면서 하갈은 우리가 말하면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낳은 자여 사라는 이삭을 낳았거든요 약속을 따라 난자다 그러면서 하갈은 율법이요 사라는 보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인격 윤리 도덕적 차원이 아니에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삭을 귀하게 여기는가 이삭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열두 명의 아들이 네 번째 유다 유다가 다마르 쌍둥이를 합니다 베레스와 세라 하나님 베레스를 선택합니다 나비나담 나솜 살먼 보아스 오벳 이세 다잇 왕을 낳습니다 다잇의 혈통에서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라를 귀하게 여긴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모든 핵심은 아브라함 사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오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야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영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6장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오직이 되지 않으면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직 성경 안에 오직 보금 안에서 24시 누리는 하나님과 묵상하는 귀한 분들 퇴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시미 불신앙을 이기는 힘은 24시 하나님과의 묵상이요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